자 지금부터 우리가 서버랑 웹브라우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여러분한테 새롭지 않고 어떤 건 사실 새로운 건데요. 겟 방식은 새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어떤 정보를 요청하거나 할 때 겟 방식만을 사용해왔어요. 그리고 기본이 캣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을 배워볼 건데 바로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 포스트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한편으로 겟 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접속, 다른 말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를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그 응답한 정보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가져오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겟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겟 하는 것이다. 즉 겟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소의 경로에다가 저렇게 쿼리 스트링을 줘서 어떠한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요청해서 정보를 가져오기도 했죠. 저것 영치도 겟 방식이에요.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쿼리 스트링이 없이 그냥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도 겟 방식이고 쿼리 스트링을 줘도 겟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겟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이것도 겟 방식입니다. 즉 겟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겟 방식입니다. 겟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방식을 좀 배울 건데요. 뭐냐면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포스트. 이거의 정확한 언어는 저도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우편물을 보낸다. 어떤 정보를 전송한다라고 할 때 포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아마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것은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겟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만 그러한 기능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능도 갖고 있나요?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서버로 전송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갭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입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익스프레스에서는 어떻게 포스트를 다뤄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